지금부터 Apache PHP MySQL 이라고 하는 우리 수업에서 꼭 필요한 3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직접 설치하려고 하면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BitName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의 소프트웨어를 한 방에 설치할 수 있어요. 자, BitName를 설치하러 가보죠. 자, 검색 엔진에서 BitName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L, 리눅스의 약자입니다. A, 아파치의 약자입니다. M, MySQL의 약자입니다. P, PHP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땅 치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여기에 보면 Local Insta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now라고 뜨고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No thanks, just take me로 시작되는 부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다운로드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다운로드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거기로 가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설치는 터미널에서 할 거니까요. 자,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생긴 소프트웨어가 뜨고요. 저것을 클릭하면 터미널에서 우리가 비트나미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뜬거죠. 자, 여기서 cd 그리고 물결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다운로드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파일은 비트나미로 시작하는 저 파일입니다. 바로 이 파일이 이 비트나미를 설치하는 인스톨러에요. 자, 저것을 이용해서 비트나미를 설치해보도록 하죠. 자, 비트나미를 설치할 때는 여러분의 그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sudo 그리고 비트나미인스톨러.run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인스톨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next를 누르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요. 체크를 해제해버리세요. 그리고 next,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한 비트나미는 여러분의 리눅스의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otp 밑에 lamp stack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비트나미가 설치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next를 누르면 mysql에 루트 어카운트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인데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111111 이렇게 말도 안되는 허술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서비스에서 이런 비밀번호 쓰시면 안되겠죠. 자, nex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자, 이거 체크 해제하시고 next, 그리고 next를 누르면 이제 비트나미가 apache, php, mysql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inish 버튼을 누르면 자, 인스톨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자, 이거는 이 비트나미를 통해서 이 설치한 apache, php, mysql 등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제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사용법은 우리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웹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열어보죠. 자, 그리고 새 탭을 열고서 여기다가 제가 localhost.index.htm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나미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있는 웹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우리가 봤었던 이 비트나미 제어판 기억나시죠? 자, 이걸 열어보시면 Open Application Folder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저 버튼을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OTP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LAMPStack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 MySQL, PHP,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파치2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htdocs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저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일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파일은 바로 index.html이라는 파일입니다. 자, 우리가 localhost.index.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표시되는 이 정보는 바로 여기에 있는 index.html이라고 하는 이 ht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웹브라우저가 화면에 표시한 겁니다. 물론 우린 아직 html을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 index.html이란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보구나 뭐, 내 html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 정도 레벨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localhost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에 접속할 때 google.com, naver.com, daum.com, 다음 단내시죠. 자, 그런 도메인들을 입력하는데요. 그 도메인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localhost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도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도메인은 좀 특별한 도메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 있죠? 이 웹브라우저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자체를 의미하는 특수한 약속되어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ocalhost라고 입력하면 그것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 소프트웨어에 접속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아파치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아파치에게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을 내놔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치는 저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을 이 컴퓨터 전체에서 바로 이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인덱스.html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hello-world.html 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면 not-pound가 뜹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라는 에러가 떠요. 왜냐? 이 htdocs라는 디렉토리에는 hello-world.html 이라는 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hello-world.html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파일을 편집해야 되니까 text-edit, gedit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때 sudo sudo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gedit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gedit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hello-world라고 치세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는 hello-world.html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하는 위치를 OTP 밑에 있는 OTP 밑에 있는 LAMP 스택 밑에 있는 Apache2 htdocs 디렉토리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save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웹브라우저로 웹브라우저에서 localhost hello hello, 뭐였죠? world.html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이렇게 hello-world가 화면에 출력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hello-world라고 하는 저 파일을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전달했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됐기 때문에 저기에 hello-world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에게 어떤 파일을 요청하면 그 파일을 웹서버는 바로 이 htdocs라는 디렉토리에서 찾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일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컴퓨터 위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동시에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에 로컬로스트 슬래시 인덱스.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로컬로스트에 해당되는 웹서버에게 인덱스.html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컬로스트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고 우리는 웹서버를 그 컴퓨터에서 설치했으니까 제가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웹서버는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이 htdocs라는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웹서버는 저 htdocs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html 파일을 읽어서 그 내용을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면 웹브라우저에는 인덱스.html 파일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hello world.html을 요청하면 그것은 웹서버에게 hello.html을 달라는 것이고 역시 htdocs에서 hello world.html을 읽어서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런 어떤 구성, 자신의 컴퓨터에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동시에 설치하는 그런 방법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현실에서는 서버가 자신의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코딩 홈페이지인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저 사이트에 인덱스.html이라고 입력을 하면 저거 동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있고 웹서버가 opentutorials.org에 해당되는 서버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는 opentutorials.org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고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게 index.html.lenow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웹서버는 이 컴퓨터에 htdocs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면 웹브라우저에는 그 내용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같은 컴퓨터 안에 브라우저와 서버를 같이 설치한 것이고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실세계에서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는 다른 컴퓨터에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htdoc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웹서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게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다른 디렉토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다른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웹서버에게 어떤 파일을 요청했을 때 그 파일을 웹서버가 찾아내는 디렉토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큐먼트 루트라고 합니다. 즉, 문서가 위치하고 있는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리눅스 머신에서 여러분들이 이 웹서버를 설치하고 또 웹서버를 설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